월요일에 한 달의 머리 최초 flirting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거고 저의 인생의 일부에요 체력 훈련할땐 가끔씩 내가 초코 안 했음 이걸 안 했을텐데 이런 생각도 하고 훈련하기 전 초코 맛이랑 프로틴을 섞어서 먹는듯 살도 찌고 배고프지 않고 해서 정말 좋아요 힘이 더 잘 붙고 더 많이 뛸 수 있게 되는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산산しょ합니재 띄는 양이라든가 이런 근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.